지민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죠? 오빠도 기억해요 오빠도 기억해요 아 뭐야 이거? 아 진짜 이게 뭐야 연애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오빠 진짜 엔티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너보다 적게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벌써 이렇게 친해진 거야? 지민 언니는 싸니 오빠 옆에 지민이는 약간 잘라주는 스타일이야? 잘라주는 거 먹는 스타일이야? 잘라주는 거 먹는 스타일이야 아 진짜? 이장이랑은 뭐야? 따뜻한 남자 어우 나 너무 더워 어우 더워 AOA가 좋아요 싸니 오빠 다 받아줄게 오빠가 다 받아줄게 오빠가 다 받아줄게 오빠가 어우 축하 1등 래퍼는요? 다 받아줄게 오빠가 2등 래퍼 래퍼 지민 그러니까 넌 타이밍에 엿먹어 그러니까 넌 타이밍에 엿먹어 네 말처럼 넌 열어박을 내서 죽이지 난 생각해서 넌 바빠서 죽이지 이거? 근데 저는 지민이의 입에서 엿먹으라는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프네 아 왜 그런 말 말씀하세요? 제 특별히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너무하네 안되겠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건 그죠에요 자 지민 요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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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민양은 프리리 랩스타라 아 프리리 랩스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진짜 우리 다 엎드려요? 하하하하 디즈당했어 오빠도 엎드리 랩스타라에요 오빠도 엎드리 여기 어떻게 나올 생각을 했어? 솔직히 여기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아 뭐 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을 잘못했네 실험을 했어요 하하하하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아 잠깐만요 엠씨 바뀌는거 아니에요? 오빠 왜 나왔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냐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리스크를 걸고 저는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 경험으로 네 그래 서로 너무 막 기죽이고 막 그러지 말고 오빠가 기죽이잖아요 하하하하 내가 내가 생각보다 잘할 것 같아 아 그럼 너무 좋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